네 오늘은 2020년 2월 20일 목요일이구요 예 제가 오늘은 어 여기가 땅두룩을 심어 논 하우스 아닌데 예 지금 보시다시피 어 제가 산에서 뭐냐 상수리나무 잎을 갖다가 좀 덮어 놨어요 이거 왜 덮어 놨냐면은 예 이게 땅에서 땅두룩이 올라올 때 이 바로 저희는 국을 안줘 가지고 그냥 맨바닥에 지금 심어서 싹이 순이 올라오는 형태 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이 연한태가 좀 덮어 놓은 만큼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싹이 트는 것을 자르려고 이렇게 덮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요 한 3분의 2 정도는 제가 어 상수리나무 잎으로 덮어 놨고 여기는 뭐냐 그러니까 깨를 털고 난 덤불 검불 검불을 좀 덮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덮을 것은 완결을 한번 덮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뭐 땅두룩이 현재 어느정도 순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덮어 놓은 것은 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거는 비닐 덮은 것은 한 2주 정도 됐고 이 뭐냐 나뭇잎 하고 이 검불을 덮어 놓은 것은 한 1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예 땅두룩 예 땅두룩 여기가 순이 있는데 가 보시면은 예 이렇게 보시죠 예 이렇게 순 땅두룩 순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벌써 예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 가지고 벌써 순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예 오늘이 2020년 2월 20일 인데 이렇게 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 며칠 만 있으면은 바로 여기에서 예 잎이 나가지고 순이 나가지고 따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요것도 싹이 트려고 하고 있죠 새파랗게 눈이 예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 않던 것들은 제가 왕교로 덮어 가지고 요게 좀 순이 요정도 대가 올라와 가지고 수확을 하려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제가 이 깻잎 깻잎을 덮어 놓은 것을 한번 파헤쳐 볼게요 어떻게 나오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아직 순은 안 나왔죠 예 싹은 안 뜨고 이렇게 순만 나와 있습니다 눈만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도 눈 아까처럼 새파랗게 트진 않고 눈만 나와 있죠 요거를 이렇게 돈불로 덮어 놓으면은 이게 이 덮은 만큼 흙을 덮은 만큼 예 나중에 올라와 가지고 수확할 수 있을지 저도 오늘 처음 해보는 건데 한번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나뭇잎을 덮어 놓은 것을 한번 볼게요 예 여기도 보시면은 눈이 있긴 한데 아직 나오려고는 하고 있지 않네요 예 좀 더 있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쪽 눈 보이시죠 눈 요거를 이것을 덮어 놓고 한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이쪽 걸 볼까요 한번 이쪽을 예 보시면은 눈 예 다운드름 눈 여기도 예 보이시는데 아직 아직까지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. 그냥 눈만 있는 상태고 네 이거를 다시 덮어놔서 예 이렇게 덮어놨습니다. 여기 또 나머지는 예 나뭇잎으로 덮어놓은 상태고 예 비닐까지 예 덮어놨습니다.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으면은 날씨가 따뜻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러면은 한번 왕결을 뿌리는 모습을 왕결을 덮는 모습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 도착 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왕교인데 저희 집 근처에 방압관이 있어서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못하고 요거를 구매를 했습니다. 요게 만원인가? 만원인가 주로 구매를 했는데 요거를 한번 벗어보겠습니다. 안에 보니까 이렇게 비닐으로 덮여 있네요. 이렇게 안 흘러지게. 반개 보이시나요? 요거를 여기다가 아까 싹 난데다가 이렇게 덮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홉. 예 여기도 문이 있는 곳 또 이쪽에 안보이는 곳 이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보이는 기술이 여기에서 位 사내 수수수수수 crater 퀄할 수 있는 가만히 있을게요 공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제가 땅두릎이 나올 곳에만 이렇게 완결을 높게 이렇게 뿌려줬어요. 그러면은 이게 뭐냐 흙 덮은 것처럼 순이 올라오겠죠. 그러면은 길게 올라온 거를 나중에 헤쳐가지고 순을 자르겠습니다. 저희 나라로 어제까지만 해도 신종 코로나19가 한 31명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82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꼭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땅두릎 재배할 때 왕겨나 나뭇잎으로 덮어져가지고 재배하는 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그럼 다음에 요거 수확할 때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.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